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것을 phpMyAdmin에서 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데이터베이스 중에 클래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스튜던트의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 있는 것들이 테이블 안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 phpMyAdmin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이 30개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을 보시면 이건 60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기본값은 30이에요. 그래서 select, from 스튜던트하고 리밋이 60으로 적혀있죠. 여기 있는 값을 조정해서 여러분이 한 페이지에 표시될 데이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2라고 하면 2개의 데이터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 있는 next나 end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select문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edit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필드만 가져오고 싶은 경우에는 name을 클릭하면 name 필드를 가져오고요. address를 클릭하면 address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지 않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헬프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go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명령이 실행되면서 이 명령에 해당되는 데이터 리스트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렬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렬하고자 하는 컬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order by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이 정렬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query result operation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print view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query의 결과를 출력하기에 좋은 화면으로 변경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걸 프린트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몇 가지 조건들을 대입해서 여기에 있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phpMyAdmin이 아주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내 비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코딩 강의를 아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업을 제일 먼저 했었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phpMyAdmin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런데 권한을 다 주면 안되고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정이나 삭제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같은 경우는 위험한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고 그리고 어떤 리포팅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이 SQL문, 셀렉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SQL문을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아닌 그분은 그 SQL문을 실행해서 본인이 필요한 리포팅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개발자도 시간이 줄어들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리포팅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개발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이 phpMyAdmin과 같은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사조기였습니다.